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오늘 28일 광고가 없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유튜브 레드의 월 이용료는 9.99달러, 약 11,000원 정도이며 회원이 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이 회사의 독점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. 이 독점 콘텐츠는 일정 기간 레드 회원만 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유튜브 일반 회원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풀리게 됩니다. 레드 회원은 또 유튜브 비디오 광고를 광고 없이 볼 수 있으며 비디오를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 미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1개월간은 무료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.